대정부 질문을 보는 국민들은 불편합니다. 추미애 장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핏대를 세우더니 이제는 정경심 교수의 강남 빌딩 갖는 게 목표라는 과거 발언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가짜뉴스라는 추 장관의 그 발언이 가짜뉴스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강남 빌딩 발언은 이미 재판에서 2017년 7월 자신의 동생에게 보낸 휴대폰 문자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나라 법무장관이 조국 일가의 변호인입니까? 그러지 않고서야 조국 전 장관 일과를 수사했던 수사팀을 공중분해하고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는 공식 답변 자료가 아닌 윤 총장 부인이나 장모에 관한 정체불명의 자료를 보란듯이 꺼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장관을 목격했습니다. 말문이 막히면 국민에게 호통을 칩니다. 아니면 노려봅니다. 조국, 송철호, 윤미향 등 4편 수사에는 결사항전을 하고 수명자 혹은 최강욱 데스크 의혹에는 여성이라는 호신술을 또 하나 꺼내들었습니다. 휴가에는 관용차 꼼꼼히 챙기고 아들 휴가의 미복귀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눈감으면서 아들의 눈물에 이르러선 울컥 건들지 말라고 합니다. 국민은 혼란스럽습니다. 언제까지 공보다 사망 가득한 법무부 장관의 희비극을 봐야 합니까? 추미애 장관은 국민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정의와 공정을 내세운 대통령은 그 정의와 공정을 무너뜨린 장관에 대해 이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